오늘 이해라 기자가 좀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7만전자도 위태한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중 최저가 행진 중인데요. 이 소식을 조금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또 주가가 내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까지 연중 최저가 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최저가 기준으로 7만 1,400원 정도를 다시 쓰고 있는데 작년 12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주가 약세 기점이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11일에 7만 8천원 선으로 내려간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약 두 달 정도 지금 7만원 선에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만 11%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급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이 지난달 말부터 꾸준히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기관도 어제 하루 잠깐 들어오기는 했지만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개인들은 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28일부터 꾸준히 매수하면서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잖아요. 아마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 그런 얘기하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삼성전자, 펄을 비롯해서 보면 아직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폴더홀폰도 흥행 뜨거웠고요. 3분기 실적 전망도 지금 역대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참 난감하네요. 그러니까요. 주가 분위기랑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앵커가 언급을 한 대로 3분기 실적지 전망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오는 8일에 실적 전망이 잠정 실적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역대 최대 매출을 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증권사들도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올려잡는 분위기인데 하나금융투자는 영업이익을 보름 만에 4.5% 상향을 했고요. 현대차증권도 약 두 달 만에 5.2% 올려잡았습니다. KB증권과 유한타증권 등도 영업이익 16존대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들이 내놓은 그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평균을 정리를 해본 수치인데 연결기준 매출액이 73조 8,5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조 8,60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그리고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치인데요. 4분기도 역시나 실적 전망 나쁘지 않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5조 7,627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74% 늘 것이다 라고 예상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럼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실적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잠시기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4분기 디램 값에 대한 전망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3%에서 8% 정도 4분기에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건데요. 현재 디램 수요업체들의 재고가 충분해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3위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회사 측에서 내놨는데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수요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완제품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도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세트 제품이라고 하죠. 완제품 생산 차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잘 팔았던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가 하락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을 둔화시키는 악재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노사 임금 협상 관련한 건데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했을 때 순이익이 6조가 줄어든다라는 분석이 있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무노조 경영 기조에 따라서 그동안 임금 교섭 대신 사내 자율 위기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임금 임상률을 결정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임금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 교섭이 2018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설립이 된 이후에 한 차례 진행이 된 적은 있었는데 타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섭이 타결로까지 이어진다면 노사가 합의한 첫 번째 임금이 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어제 임금 교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첫 자리가 있었는데 80여 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노조 측에서 회사 대표 교섭위원이 전무에서 상무로 낮아진 점 등을 들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 요구 초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전직원 연봉 천만 원 일가 인상, 두 번째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조금 과도한 수준일 수 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건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인데 이 수준이라면 지난 3월에 노사협의회가 결정했던 올해 총 7.5%의 임금 인상 결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요구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해봤을 때 노조의 요구 초안대로 임금 교섭이 타결이 된다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6천만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1억 8천만 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임직원이 1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약 6천만 원씩 오른다고 계산을 해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최소 6조 원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노사, 임금 협상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우리 공이 크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도 환원해달라 그럴 수는 있는데 기업마다 다 지금 상황 다 다른 거니까요. 내부에서도 의견은 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협상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분위기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이 미칠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단순 임금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규 고용 창출이라든지 신규 투자, 또 고용 안정성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요. 또 이렇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다면 앞으로 매년 이 수준으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게 된다면 물론 그렇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결국 기업 위기까지 좀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다음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후 그런 날짜에 대해서는 공지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지만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경쟁은 정말 전쟁을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로 볼 수 있는데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가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무리를 정리해 주시죠. 네, 인텔의 인수설이 돌기도 했던 업체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인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향후 10년 안에 반도체 매출, 업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자금 마련의 방안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IPO 통해서 약 30조 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연구원 의견을 좀 구해봤더니 좀 딱 잘라서 단기적으로 큰 영향 우리 국내 업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회자가 됐던 이슈이기도 하고 이보다는 현재 반도체 업계, 재반환경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궁금하신 점은 삼성전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일 텐데요. 지금 전망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내리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지금도 많은 개인들 담고 있는데 제가 웃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더 살 수도 있는 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또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점이 일단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좀 늘고 있다는 점. 이러면서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될 경우에 미리 빌려서 파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잔고 주의를 좀 살펴보니까 9월 말 기준에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가 1,878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한 달 전보다 800억 원 정도 급증한 수준입니다. 또 최근 15일 연속 공매도 잔고 금액도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잔고 금액 증가세가 주가 하락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미리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연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매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게 바로 대차 거래인데 삼성전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결국에 삼성전자 하락에 배팅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바이앤 홀드, 사고 유지하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KTV 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세가 우려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후에 연말기부터 주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2개 증권사가 제시했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 평균치는 9만 9,190원 정도 였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